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언니 하정미입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 지금 베이징 고궁 박물원인데요. 네, 고궁 또는 자금성이라고도 불리죠. 1925년에 건립된 베이징 고궁 박물원은 명대와 청대 두 왕조의 황궁과 소장품을 바탕으로 건립된 중국의 종합박물관인데요. 중국의 고대문화예술박물관이자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보존이 잘 된 목조구조의 궁전 건축물이에요. 이번 아부터는 고궁의 비밀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자금성을 왜 자금성이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저희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같이 가시죠. 고궁은 옛 황궁이라는 뜻으로 명대와 청대에는 고궁이 아니라 자금성이라고 불렀는데요. 자금성이라는 이름은 천문학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고대 천문학자들이 오랫동안 하늘을 관찰하다 보니까 자미성이 하늘의 가운데서 가장 밝게 빛나고 위치도 변하지 않았어요. 고대 전설에 따르면 우주를 다스리는 지존한 위험의 옥황상제는 천궁에 살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천궁이니까 당연히 하늘의 정중앙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미성이 하늘의 정중앙에서 위치도 변하지 않고 가장 밝게 빛나고 있으니까 천궁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천재가 살고 있는 천궁을 자봉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역대 공권왕조 통치자들은 스스로를 하늘의 아들, 즉 천자라고 불렀어요. 천궁이 하늘에 살고 있는 곳을 자궁이라고 부르니까 아들이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곳도 자궁이라고 불렀죠. 황제가 살고 있는 곳은 주변 경계가 삼엄에서 일반 백성들은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구역이었어요. 자궁은 금지된 성, 금지된 구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성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자금성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외에도 자금성은 많은 비밀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요. 최근 2년 동안 고궁의 고양이들이 왕으로 승진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고궁에 고양이가 총 몇 마리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정답은 다음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고궁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볼텐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해에서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